자, 병렬 연결입니다. A와 B가 연결되어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봤더니 C는 A 연결된 전선 위에 점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A와 B의 연결 방법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고요. 직렬은 얘들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직렬,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는 병렬. C에서 전선이 끊어지면 A와 B가 함께 꺼집니까? 아닙니다. 병렬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되게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꺼지고, 여기는 그대로 살아있네. 그러므로 B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A와 B의 연결 방법은 멀티탭에 꽂혀 작동하는 전기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 그래서 가정에서의 전압은 똑같아요. 직렬은 전압이 나누어지고,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직렬은 지읒, 리을,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V,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암기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떨어집니다. 단, 물체의 크기,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 속도가 늦어지겠죠?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1, 2, 3, 4, 5, 5, 4, 3, 2, 1. 그럼 여기서는 위치에너지 감소, 운동에너지 증가, 운동에너지 감소, 위치에너지 증가, 위치에너지 감소, 운동에너지 증가. 그렇습니다. 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얘들아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돼? 0, 0, 0, 0, 0, 멈친단 말이야. 그렇다면, 뒤에서 물체의 속력은 0입니다. 그렇지요. 뒤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0이야. 자, 그러니까, 1, 2, 3, 4, 5, 5, 4, 3, 2, 1, 0, 턴을 하고 있어요. 자,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B와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같다. 물체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위치에너지, 그렇습니다.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고, 속력이 증가되니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자, 3번, 오답률이 얘들아, 2위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왠지 알아? 이거 중학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중학 1학기 때 배웠던 거니까, 우리 품아이들 얘들아, 기억이 가물가물 가물치. 너희들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중학교 과학, 통학과학 해봤지? 중학교 과학하고 통학과학은 얘들아, 70% 이상 연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중학교 과학 다시 봐야 돼? 그럴 시간이 없어, 이제. 통학과학을 계속 파야 돼요. 꾸준하게. 알겠지? 가끔 장풍이에게 인스타 DM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 1등급. 당연하지. 안에서 문제인 거야. 한다고 마음만 먹고 안에서 문제인 거야.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될 때까지. 그게 성공입니다. 알겠지? 조금 해놓고 왜 성공을 못해야지? 이만큼 했으니까 성공을 못한 거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알겠지? 자,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얘는 고을의 물체고 얘는 저을의 물체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열평형이라고 한다고, 열평형.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었어요. 즉, 미지근한 온도가 됩니다. 열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을의 물질은 열을 잃고, 저을의 물질은 열을 얻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럼 0에서부터 T초까지. 자,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보다 같지요? 그렇습니다. 야, 열을 심을 주면 열을 심을 받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열량 보존법칙이라 하여 고을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을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항상 같아요. 같습니다. 자, T 이후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좋아요. 그럼 B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B열. 자, B열. B열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B열 아닌가. 이게 뭐야? 얍실, 얍삽, 쪼잔. 근데 얘들아, B열이라고 하는 과학적 해석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즉, B열 C라고 하는 것이 크면요,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면 온도는 얘들아, 여기에서 A는 이만큼 변한 거야. B는 이만큼 변한 거야.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B열이 어떻게 된다? 크다. 그래서 A와 B열이 B의 B열보다 커요.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B열이 크다라는 것. 아마 이 3번 문제를 얘들아, 오답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B열 다 까먹었을 거야. B열 다 까먹었을 거라고. 장풍이가 올려준 자료실, 그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남한 아래 한 번이라도 봤다면 얘들아, B열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을 것이고 그 자료실을 본 풍마이들은 맞췄을 거야. 그랬네, 다음.